자막제공자 자료를 잔하니 씹어넣고 바로 이 사람 세기를 잃어낸다 야시옥할 때 이 사람을 많이 굳었어도 위험해 이기지 못해 그곳을 깨뜨려 이곳이 높이 두는 사랑 이 사람을 많이 굳었어도 위험해 내려가는 저 땅이 눈물이 나니 두는 한 빛이 더 오려라 그 사람은 그 전투야 그 여는 그 전투야 그 여는 그 전투야 그 전투야 그 여는 그 전투야 그 여는 그 전투야 그 전투야 이 사람을 많이 굳었어도 위험해 그 여는 그 전투야 그 여는 그 전투야 이 사람을 많이 굳었어도 위험해 그 여는 그 전투야 이 사람을 굳었어도 위험해 갑자기 뒤에서 사람들이 꼬꼬란다가 다 있었으니까요 저 기분이 절로 나고요 앞에 계신 분이 한 번 한 번 오시니까 더 좋으시네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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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